안녕하세요. 판매원 법원장의 판매원TV의 판매원장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대학 판매원 법원 형사 경미안 스토킹 행위의 반복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9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년도 641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 이혼을 했고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요청으로 주거지에 누수, 변기 공사 등을 관여하거나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에 데려다녀오기도 하고 하여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여러 차례 신고를 해서 귀가 조치를 했고 한 달 남지단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지배차로 소란을 피운 겁니다. 이게 각각의 행위 자체는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종류는 아닌데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냐면 스토킹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유적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개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적핀 범죄 인정한 거 원심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개별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충분한다면 성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객관적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경위, 행위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 혐의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대해 택톡 행위로 충분하다고 하고 지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수 있다. 그래서 격리한 행위라고 해도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